시작합니다 이번에 게임은 아이스크림 퀴즈 저 또 아이스크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많이 사먹고 그러는데 시작을 하죠 아 시작을 하죠 란다 아이스크림 퀴즈라고 써있길래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스크림 하면은 되게 아이스크림 전문으로 파는데도 생기고 저희집에 저희집이란다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만화빵에서도 요즘 아이스크림과 취급하고 그러더라구요 옛날에는 찐빵이나 만두같은거 부가적으로 팔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바뀌고 아이스크림 가격에 한번 올랐다가 싸게 들여와서 따로 전문으로 파시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바뀐거 같은데 마트 아이스크림 가격 다시 떨어졌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아 스테이지 정식으로 있네 나 그냥 짧게 끝난줄 알았는데 이거 한 5분 할려나 아 메로나 멜 로 나 수박바 수박바 키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돼지바죠 이거 좀 보이게 해놨어 돼지바 이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안에 있는 딸기찜 들어 있는 이거는 먹은 맛있는데 자꾸 먹을 떨어지잖아요 뭐야 아 더위사냥 더위사냥 네 글자 더위사 냥 조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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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릴리가 없겠는데 1단계 따위로는 이제 대중적인 아이스크림 빠비 고우 빠비 고우 빠빠라바빠라빠빠비 고우 빠라보라바빠비 고우 아 그거죠 이거 그 그 예능 프로에서 김제동 집에서 탑 이빨 빠진 그 뭐더라? 비빅 비빅 비 비 비 비빅 아 이거는 그거죠 이거 천유명을 짜리지 않아요 빵빵 아 뭐더라 빵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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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다 아이스크림이지 탱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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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그 보이 내가 우승하겠는데? 투게더 아 끝까지 가겠는데? 투게더 투게더 이거 어떻게 몰라 이 빙그레 투게더를 설레임 요즘에 새로다운 아이스크림까지 자주 사먹고 있기 때문에 아 맞나 울릴 리가 없지 이런거 냉...나 이런거 김치냉장고 아래쪽에 보면 하나씩 깔려있는데 잠시 집마다 아 스크류 봐 스크류 스 아 쌍쌍바지 쌍쌍바 아 이거 뭐더라 아래 사이다만 나는거잖아 아 뭐였더라 이거? 아 뭐였지? 아 아이스크림 마스터인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아 뭐였지? 아니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데 꺼내지지가 않네 이거 아 뭐였더라 이름을 신경 안 쓰고 먹어서 사실 나 이것도 빵빠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항상 먹을때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동네에서 요즘 취급 안하는건 단칙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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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하나만 줘봐 아 모르겠어 얀코 아 아 에 쳐 아 아 으 비콘데 하나 더 더 땡 비 땡 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더블 비앙코야? 나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는 모르는 거였다 진짜 모르는 거 이건 진짜 더블 비앙코구나 이거 이름이 많이 사먹었는데 몰랐네요 그만 보석바죠? 예 저희 집 냉장고에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아아 자 떡떡 아이스 아이스크림 떡이었나? 찰떡이었나? 찰떡 아이스 아이스 에이 아 월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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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거 아까 먹었는데? 쿠쿠앤크림 나 지금 잠깐만 쓰레기통 있거든요 쓰레기통 에이 Ass 아멘 쿠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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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지 땅콩 누가봐잖아 그냥 그냥 누가봐 아니야 이것도 그냥? 에? 아 누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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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이것도 땅콩 들어간거 그만 아아아아아 뽕따이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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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타? 뽕따 뽕따 그래그래그래그래 다음 아 슈팅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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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몰라 이걸 아 메가톤 아 이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메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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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구만 아 바밤바 이거 저희 돌아가지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던거죠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 빵 또 와 되게 맛있지 아 이거 누구 쿠앵크같은거 들어있지 아네 아 국화빵 어어 찰떡국화빵이었나? 찰떡국화빵 그치 뭐야 방꺼 아아아 야 아 그래도 이거 이름 다 플레임은 심했잖아요 붕어가 좀 더 붕어빵인데 아 이름 뭐였다 붕붕어였나? 일단 찰떡 찰떡사 아 살 쌀 찰떡이었나? 떡인데 만 코팅 어트 붕어빵 붕어빵 맞고 앞에 접두사가 들어가요 쌈의 코? 싸만 싸만 코? 싸만 코 싸만 코 붕어빵 맞 싸만 코 붕어빵이었나? 싸만 코 있어 싸만 코 붕 업 빵 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붕어빵 싸만 코였나? 붕어빵 써 만 코 이것도 아니라고? 어허 이게 아닐 리가 없는데? 붕어빵 싸만 코 아니었어요? 싸만 코 붕어빵 아니었나? 붕어가 통통 아 왜 리을 들어가죠? 빵 빵이야 아래 빵이야 그럼 빵인데 접두사에 3개가 들어가는건데 찰떡빵? 싸떡빵 싸떡빵 한 번만 쓰자 아 싸만 코는 아아? 붕어빵 싸먹고 맞네 그럼 붕 어 빵 싸만 코 이게 아니라고? 붕어 붕어떡인가 붕어떡 아 그럴리가 없는데? 붕어맛 싸만 코? 아냐 그럴리가 없어 붕 붕 붕어 싸만 코인가? 붕어 싸만 코인데 접두 땅에 들어가나? 떡 붕어? 아니 웃기지 말고 아이씨 아이씨 하아 싸만 코는 안 싸만 코 두 뒤에가 잠깐만 이거 여기 느낌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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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래? 아 말이 안 돼 뭔가 참붕어 싸만 코 이 참붕 참붕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어거지다 이게 참붕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가대포장이야 아 이거 포라포죠? 여기 써있죠? 미쳤죠 이거? 이것도 아 이거 냉장고 있는데 묻어라? 와일드바디 와일드바디 와일드 바...디 오케이 30레벨이 마일드바디 요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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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정신나간 그림 요맘때 밖에 없죠 구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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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롯덴마트가 아이스크림 싸던데 구후콘 같은 콘은 엑셀란트 엑셀란트 바는 우리나라 쪽 매장께 싸고 외국 쪽에서 콘이 싸죠 와 와 아 이거 짱이지 이거 아직도 월드컵 유기장 가면 팔걸요? 고드름같은거죠 아 옥수수다 이거 찰옥수수 찰옥수수 이거 꿀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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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과 찰옥수수 면과 붙어졌으면 큰일날 뻔했네 아 브라보콘이었나? 부 브라보콘 그래 뭐? 이게 뭐야 브라보콘 아니잖아 이거 브라보 브라보 브라 브라자 마 브라마 브라메 브라주 구타 타 콘 콘은 말했듯 아 두개 두개 모모콜이네 메타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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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크흡 아 아아 알지 이거 우유잖아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라고 안 써있던가? 이거 우유 맞죠 우유 아닌데? 약간 좀 다른거 멜론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스 아이스네 아이스는 있는데 부우이 루 보 보 보 타 라 쥬쥬 콘 콘쥬 아이스? 아냐아냐 이거 자섯글자에 여섯글자구나 님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지 없으니까 아이스는 맞고 이가 또 있네 주이 보이 타라 주이 부 서 서울 울 없네? 아 뭐지? 타라라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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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호 아 힌트 없는데? 과연 뭘까? 기마병 공격합니다 메소스 르보콘 이주 아 이 아이스 브라 타라 라주 메 서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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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는 맞을텐데 무슨 무슨 기업이름 써있으려나? 뭐 한양 뭐 일단은 땅이름도 아니고 서울로 이런것도 아니고 경기는 아닐텐데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유통 유통 아이스가 중간에 붙어있어? 아이스가 중간이라고? 그럼 뒤가 뭔데? 그러면은 아이스는 아닐테고 서 르보 구 서가 맞네 그럼 서 서울 아닐텐데 서주 서주 한번 해볼래 서주 아이스 콘 콘 아닌데 콘이 아닌데 그냥 아이스인데 여기는 아이스 타이 타이 타이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인거지 그치 타이 아이스 루 이게 연두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보라색인거지 보라 아이스 주 서 아이 주 아이스 주? 서 아이스 주? 아이스 주는 뭐야? 서 서 서주 아이스 주 아니잖아 아 여기 끝에가 주라고? 서부 아이스 주 서주 아이스 주? 이게 뭐야? 이런게 있어요? 아 아 아 호두 호두 마루 호두 마루 어 뭐 갑자기 이상한 막 상상속의 아이스크림 아니야? 저런거 본적 없는데? 저런 아이스크림 본적이 없는데? 아 녹차 녹차 마루 아 녹차 마루 아닐거 같은데? 뭐더라? 아 몰라 마루 해봐 어 진짜 마루네? 녹차 마루 이렇게 생겼었구나 난 최신 거북이 몰라서 거북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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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를 리가 있나 거북왕? 거북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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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다가 폭발하죠? 왕포도 왕포도알 어 얼마만이야 왕포도알? 이거 파는 데 있나? 아아 아 그거잖아 구구는 맞는데 접조사 구구구 아이스인데 아이스가 아니야? 맞지 구구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워터 마리 아이가 아가 없네 구구 구구 루크 코쿠 이스 최동 터 초 이거 아니다 구구 동토 마리 초 루 크 스 터 아 구구 마리초 쿠 스 워 루 크 아 몰라 아니 이걸 알려주면 어떡하냐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는 구구 터 마리 초 루 크 스 워 코 종 체 워 러 루크스 터 마리 초 아이씨 여섯 글자 말이죠 얘네도 제정신이라면은 구구를 접조사에 붙였으니까 아이스크림 팔릴만한걸 했을거에요 구구 투게더 우리나라에 있죠 잘되는거 있으면은 따라하는거 투게더가 제일 잘 팔리니까 구구 엑셀런트 투게더 구구 마루 구구마루 구구모 마루 구구 크 코 마루 워터마루 아니 워터일 리가 없잖아 구구 구구 아니 봐봐요 보면은 초코가 들어있잖아요 초코가 아닌데? 돌려서 못보나? 카라멜 초 코 마루 어쩌라고? 구구 아아 마루밖에 생각이 안나 나 초 초 코 워터 구 구콘 밖에 몰라서 구구 구구 통 체워 워 루 터 쿠쿠 워터야? 우 퀴워 С 쿠 어? 방금에 나 이 에에에에에 아, 워터하고 뒤에 또 있어? 워터 맞을텐데? 쿠크! 구구! 잠깐만요. 힌트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 내 녹화 파일 보면 돼요. 잠깐, 타임? 잠깐만요. 초코 워터 보고, 내가 분명히... 에... 구구 크! 땡땡터! 아, 구구! 땡땡터였어? 구구 크! 구구 쿠르 워터 구구 크! 구구 크! 구구 크, 초코 워터 아냐. 구구 크쓰! 워터 아, 터가 들어갈만한 게 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코터, 동터, 아이씨, 파 와, 우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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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흠, 하.. 영어공격은 아니잖아. 이 니어스 크림 평생 안 사먹을거야 체리마루 이름도 저다로 지러가지고 체리마루 기억에도 없네요 제 동네 안팔았어요 연천에서 안팔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천에 없어요 초코퍼즈 옥둥자 음흥흥흥흥흥 쌩고기야? 이건 뭐야 딸기 아니야 체리 이것도 내가 모르는거 같은데 리가 없죠 이러면 아예 옥동욱 여사 아니야 옥동구 초체리 아 체리 있네 아 자자 그럼 내생각에 체리 파스 체리스 체리초 체리캡 체리자 체리러 체리코 체리구 체리동 체리구 체리옥 체리자 체리러 체리러 체리워 어느 어디가 어느 부분이 체리야 체리가 아닌가? 함정인가? 체리캡 에 today 체리가 아니란 말이야 pilgrimage 출사 필살기다 검색한다 더이상 광고보고 싶지 않아 이미지 자, 젖자리 생겼었구나 콜라포죠? 잠깐만 콜이 없는데? 구 월어 콜라코? 콜이 없는데? 주물러 주물러 맞다 주물러였지? 주물러 아 주물러 아 이런 단순한 거 이런 유명한 걸 까먹다니 이건 뭐야 아 이거 이름 이름 봐 7개야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만들었어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카카오 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아 미친 척 어어?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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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 그건 또 뭐야 아아 이거 먹어보는 기억나는데? 이거 아몬드고 흫 이건 안 먹어봐서 알겠지만 아몬드고 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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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런치바가 아니잖아. 이건 다 글자 5건짜데 뭐 크런치바입니까? 아몬드 프리미엄 아몬드 아몬드 돼지바 돼지바일리 아몬드 크런치바 아몬드 아몬드 치바 치바산 아몬드 아이스크림이지 크런치바 나도 맞는거 같은데? 근데 접조사에 한 글자가 더 있단 말야? 말도안돼 아몬드 크런치바 허 대체 이런 아이스크림 어디서 어디서 찾은거야? 이런 아하 하 아아 아아 아몬드 아이스크림 어후 이름 자 검색하자 검색하자 할로하 와이 알로하 와이 아냐 누가 봐도 아냐 대체 알이 없어 크런치 아이스 아냐 여섯 글자잖아 매그넘 매그넘 같아 소리하고 있어 리치몬드 리치 아몬드 그치 리치 리 어디서 리치 리치 아 본드 하하 쓰읍 힘들어 뭐 뭐야 그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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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다섯 글자짜리 아몬드 아몬드 리, 렐레? 아몬드 아몬드가 지금 선발인거 같은데 아 몬드 런치 런치 아몬드 아이스크림 다섯 글자 아몬드 뭐 어쩌라고 아몬드 아몬드 M 아몬드? M 아몬드는 뭐 맞아 아몬드야? 뭐야 매그넘 아이스크림 매그넘 아몬드 매그넘 아이스 아몬드가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아몬드 아닌가? 이거 아몬드 맞잖아 아몬드가 아니라 무슨 코코넛 피넛 같은건가? 몰라 몰라 매그넘 아몬드 하아씨 아이 뭐야 하아 어어 코네토 아몬드 코네토 런칭 코네토 더블 초콜릿 매그넘 아냐아냐아냐 매그넘 왜이렇게 많아 아냐 셀렉션 아냐 아 뭐지? 진짜 기억이 없는데? 다섯 글자 종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치몬드바야?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허허헣 리치몬드바 야 미쳤다 난이도 위 아 복숭아 이거 외국어면 피치라고 나올거란 말이죠? 근데 여섯 글자가 아니라 일곱 글자죠? 그럼 아 분명히 복숭아라고 나올거에요 한국어로 아니다 피치다 복숭아가 없다 피치 그럼 피치가 들어가면 다섯 글자짜리 아이스크림을요? 고드름 같은 형식인데 피치 아이스 피치 아이스 피치 아이스 아 그럼 접수사에 들어가겠다 피치 아이스 아이스 모모 거나 피치 아이스 모모 거나 모모 피치 아이스 피치 아이스 모모가 맞겠죠? 어? 아 그럼 일단 산다 피치 아이스 아이스 런드 럼보 도론 바합드 크림이 아니잖아 아이스 런드 가몬 피치는 맞는데 얼음 조각일거야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 피치 피치 아이스 가이 피치 아 야 나 이런건 처음 본다 아이스크림 마스터 얘기론 멀었네 아 나 이거 먹어본적 있는데? 얼마전에 동네에서 팔았는데 아 뭐였더라? 킹이였는데 킹일거에요 아마 킹아이스인가 아닌데? 킹 모모 콘 모모모 콘 아닌데? 콘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콘 아아 킹이 킹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킹이 들어갔던거는 크런치 킹 맞아 크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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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킹 킹 킹 킹 아아 맞아맞아 생소하다 뭔가 아이 그건데 블루베리 여기서부터 막 보인다 블루베리가 포도였나? 하아 하아 베스... 베스트 원? 베스트 원? 베스트 베 베 베 베가 없잖아 아 뭐죠? 포도가 아닌가? 포도가 아니라 블루베리 맞나? 아 끌레도루야? 이건 잠깐만 이건 심했잖아 반칙이잖아 그만 나와 아 이것도 복숭아네 복숭 있어? 복 없죠 피치인데 그럼 피치도 아니네? 아 치가 있잖아 피가 없어? 이게 복숭아 맞잖아 아 나 피치는 저거는 그렇다 쳐도 저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아 이것도 얼음 아이스크림인가 그럼? 그러면은 복숭아가 통졸이 뭐라 그러더라? 통졸이 뭐라 그러더라? 거기 뭐 뭐 들어가더라? 백도왕도 아냐아냐 백도 없고 황도 없어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복숭아 복숭아 얼음 복숭아 얼음 아이스카이 피치 아니고 저번에 했던거고 아이스 블럭? 아냐아냐 아냐 아냐 아니지 이거는 네 글잔데 뭐야 그럼 쿨샷 피치 어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단 말이야? 이거 재키면 안된다 너무 어려운데? 피치 치 킹 쿨샷 피가 없는게 아 피치 있네 피치 아 피칠지 청바자이씨 아이스 피치 아이스카이 피치 이 아이스크림은 검색해서 안나오는데? 펫 검색해서 안나오잖아 아니 무슨 검색해서 안나오는 아이스컵을 내놨어 피치 그럼 피치 피치 킹 피치 리킹 피치 크으으 킹 피치 땡땡 아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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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망치게 하지마 피치 땡땡인데 땡땡 피치 어 이거 진짜 뭐야 알 수가 없어 어 진짜 이거 뭐지 이건 이건 무적인데 알 수가 없는데 봐야겠다 진짜 봐야겠다 피치 땡땡 복숭아 아이스크림 종류 어 이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진짜 롯데즈에가 거부갈 빵빨에 쭈쭈쭈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다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의 난이도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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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접수사란 말이야 아이씨 아이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아이 쿨 이렇게 되면은 아이 땡쿨 땡쿨인데 리쿨 킹쿨 르쿨 크쿨 도쿨 피쿨 레쿨 아이 스쿨 치쿨 몬쿨 런쿨 아이 아이피쿨 아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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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어 그래 이런게 나와야지 뭐 아이스쿨 모야 아 이거 그거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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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말랑카오 말랑카오 아닌가 말랑 뭐야 말랑카오 맞을텐데 이거 말랑카오 바아 아이씨 바이씨 아아 이미 난 늦었나봐 더이상 기억이 안나 아 대체 몇몇몇몇몇 잠깐만 이거 대체 얼마나 있는거에요 얼마나 있는거야 백개나 있어?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키즈였구요 아 정말 끔찍한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